어른 점 어른 점 보시고 그리고 어떤 포즈 또 다같이 지환이 포즈하자 세우 포즈 말하자 지환이 연기 포즈 포즈하시면서 저희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다음 문제 오늘의 문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대하면서 여러분의 웃음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웃어주세요 반품이 걸을 때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오늘 너무 이런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많이 늦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녀와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기회도 조심히 완전히 기억하시고요 네 저도 공연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많은 위로 많은 웃음 많은 눈물 다 흘리시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분들 퇴장하시고 저희 관객분들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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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